우리가 꼭 퇴출시켜야 할 것은 민주당의 막말과 악의 눈물입니다. 김연경 흑신위원장은 어르신들이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소속 의회는 이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이러한 폄훼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니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위장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네파토리로 국민들은 민주당의 악의 눈물에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시고 평균 나이는 43대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70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또한 58세인 이재명 대표의 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어떻게 투표권을 제한할 것입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 진심으로 들어가게 되세요.